당연히 여자가 부르겠죠? 당대란 여자! 아싸! 그 다음 누군지 불러주세요. 그 다음 누군지 불러주세요. 주민자체, 주민자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누군 맞췄게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췄게 아름다! 알아요. 그대 마음이 내게 빠질 땀을 흘러줘. 그대는 내게 매력이 났지게 관심 없는 듯한 말들끼리 하지만 그대 시절 나는 아무도 못했죠. 지불어! 돌아가는 빛들 그대의 안개 낳고 더워 보여 일어나 상돌아야여 돌아가 사주실래여 야야야야 나이 우리 마음 속이긴 바라며 나이 다 되었다고 먼저 얘기하며 내 맘을 보라여 야야야야 그대의 안개 낳고 그대의 안개 낳고 말해야 나이 이미 노래 전 그대의 안개 낳고 그대의 안개 낳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